고등학교 야구, 전국대회가 열리는 등 각종 5구의 경기가 제철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관중이 모두 선진 시민의 경기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경기장 폭행. 먹고 남은 찌꺼기와 각종 쓰레기들, 이런 사례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일은 보기에도 좋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못지않게 관중도 심판도 모두 중요합니다. 질서를 지키면서 바른 태도로 응원하는 관중과 떳떳하게 판정을 내리는 심판과 심판의 판정에 절대 승복하는 선수의 자세. 이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올림픽 해체국민으로서의 선진 시민상은 바로 갖춰질 수 있습니다. 질섭한 피라, 직통시اخ 공장에 approximately overall 전문가補취가 있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